오늘은 벤큐 미니빔 제품 중 2021년 신제품인 GV30 제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벤큐 미니빔 GV30은 가정은 물론 캠핑장을 비롯한 아웃도어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입니다. 최대 135도까지 투사각 조절이 가능하며 미니빔 프로젝터로는 최초로 2.1 블루투스 스피커를 지원해 저음부터 고음까지 다양한 음역대를 표현하는 제품입니다. 그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. 지금 제 뒤편으로 스크린의 벤큐 GV30 제품을 투사하고 있습니다. 먼저 첫 화면에서 다양한 앱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유튜브는 물론 넷플릭스 웨이브 스포츠 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고 여러 앱 중 패드 강연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화면에서 앱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깨끗한 화질과 편리하고 다양한 앱 등을 활용하여 평범한 일상의 시네마틱 감성을 드립니다. 벤큐 GV30을 추천드립니다.